2021 올사일 브랜드 대상 올사일 개그맨 김혜준 축하드립니다 나 너무 고마워요 나에게 해준 사랑해준 웃게 해준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들 김혜준입니다 오늘 브랜드 대상 수상하셨는데 간단하게 수사한 소감부터 좀 부탁드립니다. 정말로 저한테는 너무 큰 상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셔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신 거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상해받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. 요즘 최근에 바쁘게 보내고 있으시잖아요.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? 진짜 열심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스케줄은 주어진 건 언제나 열심히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알아보시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인기를 실감하실 때가 있는지, 언제 인기를 실감하시는지 궁금해요. 근데 사실은 밥 먹을 때가 가장 그래요. 마스크 쓰고 다닐 때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특히나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 특히 많이 느끼죠. 최준 풀제의로 많은 사람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거에 얽힌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? 사실은 최준이라는 것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머리를 하고 길거리에 다녔을 때 최준이 관심이 덜 받기 전 그때는 진짜 저런 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. 저런 애가 보시고 지나가시면서 딱 지나치는 그 순간 푹 웃으시는 것들이 있으셨거든요. 그 웃음이 저는 다 기억을 하니까 순간 내가 이 머리를 하고 바꾸러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때 이후로 조금 조절을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... 김혜준에게 어떤 최준과 쿨K랑 어떤 종류일까요? 최준과 쿨J랑 네 쿨J랑 수박바 녹색 같은 느낌이죠. 그러니까 그 수박바가 맛있잖아요. 근데 그 녹색 때문에 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박바 본체 저 빨간색을 점점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네 그런 느낌? 맞나? 이제 올해로 대기 4년차 접어드셨는데 네 이전의 활동들 좀 돌이켜놓는다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지 앞으로의 목표도 어떠신지? 사실은 이전의 4년을 생각해보면 계획한 대로 됐던 건 잘 없던 것 같아요.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계획을 크게 정해놓지는 않았어요. 그냥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점들이 아주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앞에 있는 일들을 최우선으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런 유튜브도 하고 정말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. 2021년 정말 행복하고요. 우리 테나시아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